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? 거긴 누구 없소? 어둠은 늘 그렇게 벌써 깔려있소 창문을 두드리는 달빛에 대답하듯 검어진 골목길에 그냥 한 번 불러봤어요 날 기억하는 사람 오지든지 모르는 오늘밤도 편하기들 주무시고 계시는지 그 밤이 너무 애긴 것 같은 생각에 아침을 보려 해, 아침을 보려 하네 아침을 보려 하네 여보세요 거긴 누구 없소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긴 누구 없소 날 기억이 나 날 기억이 나 많은 사람들 지는 모두 오늘 마음도 편안히들 주무시고 계시듯이 밤은 너무 희망같은 생각에 아침을 보려, 아침을 보려하네 나와 같이 눈치임을 볼 사람 거기 없어 누군가 깨었다면 내게 대답해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하세요!